저희는 부산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알루미늄 포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포트는 챔버 공간이 있어서 불치명으로 설계되어 있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이 폐위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선체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파손이나 그 밖에 어떤 선체가 부서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가라앉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기술력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포트가 이렇게 오래의 제품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